내 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리고 이 아늑한 방에서 평생을 보내는 거 그게 내 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건 1등급 축복 횡성 하도가 아닌가 그래 시현아 이게 생각하는 거야 행성 하도 1등급 축복 내려오네 내려와 내려와 맛있지? 그치?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 딸 얼마나 복스러워 아빠 지금 이대로 시현이가 너무 좋다 얼마나 귀엽고 복스러워 안 그래 여보? 그럼 시현이는 엄마 쏙 빼 닮아서 살점 쪄준 놈이 예뻐 시아가 엄마 닮았지 나는 아빠 닮았잖아 아빠 이래 봬도 왕년 별명이 피트였어 피트 브레드 피트 닮았잖아 어쩌면 아빠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곰팽이였다며 어? 곰팽이? 누가 그래? 저 때 재선이 아저씨가 다 얘기해줬어 오 마이갓 왕년의 여배우가 곰팽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? 당신 말 다 했다 그냥 여배우 여배우 그냥 영암중 출연하고 와 너무 웃어듯이 다 그냥 당신 말 다 했어? 다 했다 다 했어 권시아 안 먹어 안 먹어 살 빼야 돼 겨우 불러냈구만 당신 때문이야 자 내 별명 브레드 피트였어 오해하지마 아멘